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양키스의 올시즌 첫번째 시범경기를 중계하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걸 건드리고 맙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4회 말 양키스의 선두타자로 지난해 메이저리그 타격왕 DJ 르메이유가 등장합니다. 양키스는 3회까지 토론토 투수들에게 퍼펙트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르메이유는 가운데 몰린 공을 놓치지 않고 안타를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현명한 타격을 했어요. 지금같은 상황이 홈런보다 나은 안타죠?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수교대 때 앰팍을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멘트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드렸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는 지적이었는데요. 홈런보다 나은 안타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건 팀 출루를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진을 각오하고 홈런을 노리는 것보다 출루를 위해 컨택에 집중한 타격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도 모르게 앞뒤를 다 잘라먹고 홈런보다 좋은 안타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르메이유의 상황에 따른 접근법을 칭찬하려다 그 말을 뱉어버린 건데요. 그렇다면 야구에서 홈런과 단타의 가치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중 출루율로 번역되는 WOBA는 레퍼런스와 펭그래프 모두 공격 기여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정 득점 생산력 WRC 플러스의 기초가 되는 완성도 높은 공격 지표입니다. WOBA에서는 각 공격 결과에 가중치를 주는데요. 그 가중치는 매년 조정이 됩니다. 이에 2019년 펭그래프 버전으로 보면 고의사구를 제외한 볼렛은 0.69, 못맞는 공은 0.719, 단타는 0.87, 이루타는 1.217, 삼루타는 1.529, 홈런은 평균적으로 1.94 득점의 가치를 가집니다. 못맞는 공이 볼렛보다 득점 가치가 더 높다는 건 볼렛 출루보다 못맞는 공 출루가 득점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는 투수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볼렛은 억울한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투수가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못맞는 공은 초구나 노블 투 스트라이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수가 심리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타와 볼렛이 똑같이 베이스 하나를 얻는 것임에도 볼렛은 0.69, 단타는 0.87의 득점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볼렛의 경우는 투수에게 더 많은 공을 던지게 할 수 있지만 단타가 베이스를 밀어내는 능력이 볼렛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4-2루라고 할 경우 볼렛을 골라내면 2-4-1-2루가 돼 2루 주자를 진루시키지 못하지만 단타의 경우는 2루 주자에게 투 베이스를 줘 홈으로 들여보낼 수 있게 됩니다. 타자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 본인의 출루 그리고 주자를 진루시키는 겁니다. 이에 나머지 성적이 똑같을 경우 단타 100개와 볼렛 50개인 선수와 단타 50개와 볼렛 100개인 선수는 단타 100개 쪽이 더 높은 공격 기여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단타와 홈런을 비교해 볼까요? 단타는 득점 가치가 0.87, 홈런은 1.94로 홈런이 단타보다 2.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3 알루에서 단타가 나올 경우 2루 주자가 홈에서 아웃을 당하면 한점밖에 얻지 못하게 되지만 홈런이 나오면 공과가 일어나지 않는 한 넉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포스트 시즌 포함 220개의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끝내기 홈런은 2011년 클리브랜드, 2013년 신시네티, 2018년 텍사스에서 각각 하나씩 때려내 총 3개입니다. 그 중 추신수가 2013년에 때려낸 끝내기 홈런은 추신수가 기록한 역대 최고의 홈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크랙 킴브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애틀랜타 마무리였던 킴브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자책점 1.27과 구인잉당 0.4개의 피 홈런, 139세이브, 11블론, 세이브 성공률 92.7%를 기록하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요. 킴브럴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딱 하나의 끝내기 홈런을 허용했는데 바로 추신수에게 맞은 홈런이었습니다. 킴브럴은 5월 8일 경기에서 추신수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이후 40세이브 1블론 0.67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그럼 그날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시네티 홍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킴브럴은 팀이 4대3으로 앞선 9회 말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잭 헨나안과 코키밀러를 모두 3진으로 잡고 투아웃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9번 타자 데빈 메조라코는 킴브럴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날려 4대4 동점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등장한 추신수가 킴브럴이 낮게 던진 96마일 패스트볼을 좌중간으로 날려 짜릿한 끝내기 홈런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메조라코의 타석인데요. 만약 메조라코가 홈런이 아니라 안타를 쳤다면 어땠을까요? 계속된 2사 1로에서 추신수가 등장해 투런 홈런을 날렸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승리 확률 기여를 계산할 경우 메조라코는 9회 말 2사에서 등장해 동점 솔로 홈런을 날림으로써 팀의 승리 확률을 4%에서 54%로 무려 49%의 확률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홈런이 아니라 단타였다면 승리 확률은 4%에서 8%로 4%밖에 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동점 홈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코어가 4대3이 아니라 3대0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해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2사의 석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자를 쌓는 게 중요하고 홈런보다 안타가 더 중요할 때라고. 우리는 실제로 마무리 투수가 2사 후 홈런을 하나 맞을 경우 집중력을 다시 높여 더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지켜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석점을 뒤진 9회 말 2사에서 솔로 홈런을 때려내 3대1을 만드는 것과 안타를 때려내 3대0의 2사 1루를 만드는 게 승리 확률 기여에서는 팀의 승리 확률을 똑같이 1%밖에 높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2대0의 경우도 홈런을 때려내 2대1 1점 차에 2사 주자 없는 상황과 단타를 때려내 2대0 2점 차에 2사 1루 상황의 승리 확률 기여가 같습니다. 따라서 9회 초 또는 9회 말 뒤진 상황에서 추격점을 올리는 홈런과 1루의 주자를 내보내는 단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차이가 아니며 오히려 같은 확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많은 경기를 분석해서 나온 평균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지만 기록만 보면 안되는 스포츠입니다. 어떤 투수들은 주자가 없으면 잘 던지다가 1루의 주자가 나가기만 하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투수를 상대로는 1루 출루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주자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수는 홈런으로 점수차를 좁히는 게 그 투수를 더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 등장하는 타자에 따라서도 홈런과 단타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인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면서 내린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승류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추격하는 상황일 경우 동점 홈런이 아닌 한 홈런과 단타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 단 투수의 특성 그리고 해당 상황에 따라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결정될 수 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홈런이 안타를 앞선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야구는 정말 어려우면서도 파면 팔수록 재미있는 스포츠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